설정 왜 간대 몇 안가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쪽 이 옆에 길로 올라가다가 어머 쟤 비 이뻐요 그러고 간대 모르고 있다가 더 잘 보이는 건가 잘 보이니까 그러고 간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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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너 그쪽에도 뭐 낯 좀 하나 심어야 되겠는데 이게 원래 있었잖아 음 사느라고 다 없이 거기도 하나 심고, 저쪽에도 하나 심고, 이쪽에도 길 옆에 하나 심어 두색으로 심어야 될 것 같은데, 이 쯤에 지금 포도 있는 자리잖아요, 여기가 여기 옆에 여기 있지 근데 사실, 이건 안 비싼데 키 크는 나물은 못 심지어 조금만 한 게 없어? 꼬바도 아깝지 않은? 끝났어 워터슬라이, 오픈 베베베베베베 느끼하네 스플래쉬 포도 아빠가 한 돈 배꼬랑 한 번 팔 바구니로 팔아놨고 어머, 어떻게 싸요? 2.2kg 이상 한 덩어리가 2.2kg 이상 그래갖고 그냥 반팔 자만 주고 사 어머 그리고 다 슬라이스 어머 그래서 이거 잘한 거야 모르겠는데 왜 말려 왜 왔어? 아니, 집에 가다가 집에 갔어 아니, 그럼 왜 왔어? 만두 축제 아니, 집에 가다가 일부러 왔다가 또 원주까지 갔어 그렇지 만두 축제 만두 굴목이 있어 지하에 다 만두 그 시장 안에 눈에 그 시장 안에 .. 콩 콩 콩